오늘은 터닝메카드 W의 신형 메카니멀에 대해 알아보아요. 이 차들을 알고 있나요? 아빠차? 우리나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자동차들이죠? 과연 사진 속의 차들은 무엇과 비슷할까요? 미래 메카니멀이 10종류나 되네요. 비슷한 차들만 찾아보았어요. 피코, 카울, 투스코, 크라켄, 하이드론 이렇게 5개의 메카니멀이 정말 비슷하네요. 어때요? 비슷한가요? 바이크, 구르기, 데스퍼, 카이온, 윙라이온은 미래지향적이고요. 아직은 없는 자동차네요. 미래가 되어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 메카니멀은 K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